유튜브 영상 같은데 보면 프라모델 참 쉽죠? 이런 식으로 막 영상들을 많이 올려놓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디서 구라를 쳐? 쉽긴 뭐가 쉽습니까? 만들다가 막 성질이 나는데 지들은 쉽죠 만들 줄 아니까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쉽겠어요? 하다가 막 열이 받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만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러는데 자기들은 별거 아니지 나는 미쳐버리겠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박스 오늘 처음 깠는데 이걸 어떻게 잘라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게 제가 프라모델 수업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아 진짜 박스를 딱 열고서 아 나 어릴 때 국민학생 때 초등학생 때 프라모델 많이 했었다 이러면서 부품을 손으로 뜯고 있어요 니뻐로 잘라야 한다는거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프라모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 뭘 써야 하는지를 몰라요 약간 머리가 좀 트였다 싶으면은 손톱깎이를 쓰시는데 거의 대부분 다 손으로 빙글빙글 돌렸고 뜯습니다 이게 상처가 나던지 말이든지 나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어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조립하다가 안 들어가요 부품이 앞뒤가 바뀌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막 억지로 끼워놓다가 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기 싫잖아 그래가지고 이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거야 이렇게들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만들다가 부서진 거 잘못된 거 이건 옛날에도 프라모델 품질 안 좋더니 요즘 프라모델도 이 모양이네 이러면서 박스 그냥 통째로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를 프라모델 만드는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하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오죽하면 프라모델 박스 그 비싼 거 막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걸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간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프라모델이라든가 이런 낸드로이드 오비츠 커스텀 이런 수업이 이런 작업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좀 높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센터에도 그림 그리는 수업이 있고 요리하는 수업이 있고 악기 다리는 수업이 있고 이렇게 만드는 수업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만드는 수업들의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참여도도 저조하고 그래서 폐강률도 높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일단 그리는 거에 비해서 그리는 거는 테크닉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종이와 연필 이 정도만 갖추고 있어도 충분히 되지만 이런 만드는 거 같은 경우는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이제 만들 줄 아는 센스가 없다 보면 하다못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비누를 깎아서 뭐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뭐 만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 저 역시도 그걸 너무 못했어요 저도 뭐 프라모델 시작한 게 저는 대학생 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95년부터 대략 한 26년 정도 됐네요 보니까 그 정도 돼서 한 26년 구력을 쌓아왔지만 이제 처음 프라모델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버겁다는 거죠 그래서 프라모델 뭐 어렵지 않아요 뭐 건담 어렵지 않아요 이런 사례들 하는데 제발 그런 구라들을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지들은 쉽지 지들은 맨날 만들어봤으니까 눈만 뜨면 프라모델 만들고 눈만 뜨면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건담 만들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어렵겠어요? 쉽겠지? 그러면서 뭐 초보자들이 뭐 모른다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부 다 가르쳐주세요 이런 소리를 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뭐 하나 제대로 가르쳐준 학교도 없었고 학원도 없었고 제대로 된 교육기관 하나 없었으면서 자기들을 좀 만들 줄 안다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도 올해로 한 26년째 프라모델 만들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가 찹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저도 이렇게 쌓아왔던 제 많은 노하우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걸 해보고 싶어서 마침 운이 좋게도 백화점 문화센터 청소년 수련관 각 구청의 문화센터 이런 데서 청년센터 이런 데서 연락을 해오셔서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부정기적으로 특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온 게 대략 10년이 넘었네요 좀 아쉬운 거는 그 교실에 수업을 하는 교실의 환경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토요일날 수업을 하고 있는 명동정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가 네일아트, 특수분장, 미용 이런 거에 특화된 역사가 70년이 넘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각 강의실마다 집진시설까지 제대로 완비를 해놓고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수업에 들어가는 자체가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환영을 했었고 저희 프라모델이나 넨도로이드 오비츠 커스텀을 받아주는 거가 너무 고마울 정도로 심지어 이 학교에서는 평생교육원 수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한번 가져가 보고 정규학과 개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시설이라든가 후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수업이 토요일날 토요일날 1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평일날은 4월 6일부터 시작하는데 6시반부터 저녁 9시반부터 9시반부터 학교는 보통 한 10시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일날도 지금 수업을 개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그나마 문화센터 중에서 가장 시설이 괜찮은 용산아이파크 문화센터인데요 건담베이스가 있는 용산역 그 건물 CGV 영화관인 그 건물이거든요 건담베이스가 6층에 있고 타미아 매장도 6층에 있잖아요 거기서 두 계단 더 올라온 8층에 문화센터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사방이 다 막혀있고 그 다음에 집진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있지 않거든요 이게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시설관리팀에서 꺼버리거나 아니면 약하게 틀어버리면 진짜 수업할 때 너무 에러가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서 수강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도 미안하기도 하고 한 몇 년을 수업을 했음에도 제가 환경을 개선시켜드리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용산은 이제 이런 점이 있고요 용산은 일요일날 매주 일요일날 한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오후 6시까지 6시라 하더라도 약간 7시까지는 유두리 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일날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5명 이하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들 오실 수가 없고 많아봐야 2명에서 3명 아니면 4명 이런 정도가 수강을 하고 계시는데 직장에서 퇴근하고 들렀다가 가시고 싶으신 분들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강하러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평일날 수업을 지금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데 여기도 현대백화점 천호점 천호역에 있는 현대백화점 그 건물인데 여기도 좀 아쉬운 거는 조명이 좀 어두워요 강의실 시설은 깨끗한데 비해서 조명이 어두워서 제가 이제 스탠드를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또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매주 월요일날 월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AK플라자 분당점 분당점에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점은 이제 수요일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긴 좀 일찍 끝나요 저녁 8시에 끝나서 그게 좀 아쉬워요 6시에 시작해서 8시까지 딱 2시간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미술실이라서 좀 환경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노원점이 있습니다 노원 타미아 매장도 있고 롯데백화점 노원점에 타미아 매장 있는 거 아시죠? 타미아 매장이랑 건담베이스 있는 그 같은 층입니다 같은 층에 있는 문화센터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수업을 매주 금요일날 저녁 한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타임에 다른 수업이 없을 때는 좀 더 일찍 가서 좀 길게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문화센터에서 좀 배려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고맙게도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조명이 이렇게 자연광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작업하다 저렇게 게임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풀로 오는 거니까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그 다음에 저희 이상백 강사님의 프라모델 디오라마 수업 여기도 이제 제가 수업하는 아이파크 문화센터 그 같은 강의실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토요일날 오후에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고 계세요 여기 디오라마 수업을 많이 해서 이 디오라마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이들 찾아옵니다 여기 말고도 우리 이제 한민강사님의 남자유체미 프라모델 이 수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명동정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제가 수업할 때 저희 옆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시거든요 토요일날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이제 수업 진행이 됩니다